아, 일요일이 가고 있어. 말도 안 돼. 난 쓰레기야. 일요일아 가지마. 초밥 먹고 싶어. 나가서 사 먹어. 먹는 게 약이다. 존맛탱. 아, 배부르니까 기분 좋네. 내일은 내일에 내가 해결해 줄 거야. 젠장, 월요일이 와버렸어. 어제에 내가 생각 없이 놀아버려서 한 게 없지... 햄 구워놨다. 밥 먹어. 햄? 좋은 아침이에요. 이것이 바로 행복. 배도 부르겠다. 학교 다녀오겠습니다. 난 틀렸어. 쓰레기야. 이때 우리는 적절한 응급 조치를 취한다. 그리고 점심 시간을 거치면 완벽 강화. 만둣국 버프를 받았다. 교수님, 강의를 진행하시죠. 좋다. 초별과제 파워! 우리는 포기해선 안 된다. 맥주, 생라면, 최고의 조화! 아, 저장 안 해... 예, 여기 화산치킨 한 마리 부탁드립니다. 야하하하하하! 맛있는 음식이 있기에 오늘도 하루를 살아간다. 뭐 mal 왜냐하면 쳐다보니까 kom emotiona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